여긴 가로수길이에요. 여러분들과 데이트를 하려고 합니다. 사육짓은 좋죠? 맞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. 와 날씨 진짜 좋다. 정성이 향. 박형 사랑해요. 사랑제 블라디만 좋아하고 있어요. 어? 롤지난 거 다 보여? 롤지난 거 보이죠? 저는 원래 키미가 꽃들이랑 대화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. 얘는 테랑 가로인데 남작이랑 제가 되게 친해요. 제 팬분들이 꽃인데? 꽃에게 꽃을 선물해야 되는 건가요? 더 불러주세요. 약간 살짝 밀고 당기는 게 있어야 돼서 지금 15만명이 보고 계세요. 별풍선 쏘는 기능이 있다면 정말 좋았을텐데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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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꿈꾸는 게 이런 데를 한번 여자친구랑 걸어보고 싶어요. 같이 걸어주세요. 팬분들이 또 몰리기 시작하네요. 이렇게 하면 통제가 안 되는데 그게 바로 폰이다 여러분. 그럼 영상 보정으로 부탁드릴게요. 네. 고맙습니다. 그럼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